정경심 씨의 수사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조국의 처가 되는 정경심 씨가 수사를 받는 그런 과정은 대다수 한국인들에게 대단히 현경하고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런가? 그동안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도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고 권력자의 아들들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정경심 씨와 같은 그런 특별한 대우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은 점점 더 꼬여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복잡할수록 어떻게 문제를 바라봐야 될지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핵심을 가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 정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조국 사태의 본질입니다. 본질과 핵심을 우리가 괴뚫을 수가 있으면 문제를 단순화할 수 있고 더 현명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조국 사태를 해결하는 모범 답안은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사실, 획타를 밝히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이고 둘은 아닙니다. 사실은 진실이고 사실이 아닌 것은 가짜입니다. 진실을 우리가 밝히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을 밝히는 일은 누구가 하는 거 아니까 사실을 밝히는 행동 주체는 검찰입니다. 검찰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검찰이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은 사실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곧바로 정의가 되는 것이고 사실은 곧바로 옳은 일이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양식이 있는 보통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을 꾸밈 없이 밝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책임을 누군가 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요구가 절대 아닙니다. 양식의 상식에 준해서 그냥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 뭐냐. 첫 번째는 정경심의 수시로 이루어지는 지연작전입니다. 정경심의 조사 중단 이후에 입원을 반복하는 그런 것은 검찰 수사가 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지금 사면 초과 상태에 빠져 있다는 그런 소문이 들려옵니다. 검찰은 처음부터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달 10월 중순 정도 모든 수사를 완결하는 것을 목표로 향해서 매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건의 핵심인물인 정경심이 검찰 수사를 짧게 나눠서 받으면서 입원과 그 다음에 귀가를 반복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수사 일정 전체가 지금 어그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사 지연의 원인 제공자는 정경심이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지나면서 검찰 또한 공경의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집권 세력의 노골적인 수사 개입입니다. 역대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청와대, 대통령, 총리, 집권 여당이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절제된 수사, 수사에서의 인권보호 이렇게 검찰 수사를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봅니다. 여기에다가 여권 지지청은 매주 대검찰청과 서울지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런 경우도 없었습니다. 대규모 집회를 통해 가지고 검찰 수사에 간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경우는 제 기억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여기 따라 10월 7일 날은 이번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에 국회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아마 이때 또 검찰을 개량해서 상당한 압박이 행사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검찰이 이런 장벽에 둘러싸여 수사 속도를 내고 싶어도 지금 낼 수 없는 그런 진태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경심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세 가지의 신기록을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경심의 경우처럼 이렇게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피의자는 없었습니다. 검찰 수사 도중에 자신에게 불리한 그런 증거가 나오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가 조사를 중단시키고 귀가해서 검찰이 확보한 그런 증거물에 대비하는 그런 대비책을 마련해서 다시 또 수사에 임하는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권력의 수사 과정에 이토록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특정인의 사건에 대규모 집회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정경심 씨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세 가지의 신기록을 기록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의 결과입니다. 마지막 질문 결과인데 결과를 낱낱이 밝히기엔 여건은 너무 미처 많이 와버렸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조국까지 범죄에 연루된다는 것은 허용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두고 봐야겠습니다. 검찰은 조국까지 아마 책임을 물을 그런 의향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봅니다. 아마도 여건과 청와대와 대통령이 선택 가능한 것은 정경심이 최소한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법이 아마 최소는 아니더라도 차선책 정도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실체적 진실을 상당 부분 물타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상에는 일을 처리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석으로 이것저것 고려치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해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결론을 정해놓고 그것에 맞추어서 해결책을 찾는 방식입니다. 아마도 여건이 원하는 것은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월 7일자 칼럼에서 중앙리보의 이하경 주필은 상당히 강경한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 문 대통령이 끝까지 조국을 사수하면 남자 박근혜가 되고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의 이기가 될 것이다. 지금 분위기상으로 보면 언론의 주필이 할 수 있는 최고치의 경고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세상에는 그렇게 해야 하는 당위와 실제로 돌아가는 현실 사이에는 자주 차이가 있죠.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그저 사실일 뿐이다. 그리고 사실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광화문 집회의 요구를 무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결정했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견해입니다. 당위는 밝히는 것이지만 현실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적당히 가리고 덮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이에 아마도 앞으로 상당한 그런 갈등이 예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승리할지 어느 쪽이 우세한 그런 위치에 차게 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당연히 옳은 것은 당위입니다. 진실은 진실이고 거짓은 거짓이고 진실은 두 가지가 될 수 없고 진실은 결코 덮을 수가 없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